스마트 원예계열 학과장 김원태 교수입니다. 저희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계열은 국내 최고의 식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의 전공, 스마트팜 전공, 원예 전공, 환경조경 전공, 플로리스리 전공, 가드닝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레덜란드의 와게닝앤대학과 기술협약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온실 실습 환경을 구비하였습니다. 저희 계열은 1학년 1학기 공통과정을 운영되며 자랑스러운 연암민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탐구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전공 선택과 교육과정 설계, 자격증 설계, 기타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합니다. 스마트팜 전공은 최첨단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여 첨단 원예작물 재배, 작물 생육 모니터링, 온실내 빅데이터 관리, 정보통신기술 및 농업바이오 분야의 실질적인 실습 교육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예 전공은 원예와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농업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종자육종, 가공, 유통, 체험,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조경 전공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기 위해 18만 평의 본교 캠퍼스를 조경실무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조경시공 및 조경수 생산, 관리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조경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능력과 자격을 갖춘 조경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티 전공은 꽃을 디자인하여 재창조하는 플로리스티를 양성하는 전공으로 졸업 후 화원을 경영하면서 절화, 분화, 가공화, 조화 등을 이용한 화해 장식물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실내외 공간의 화해 디자인 연출과 결혼식, 파티, 공연 등의 행사를 위한 화해 디자인, 전시를 위한 프로랄 디스플레이, 실내정원 조성, 플라워 디자인 테라피, 플라워 아카데미 강사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전공은 전 국민의 가드닝을 도와주는 가든 디자이너, 가든어, 가든센터 종사자를 양성하는 전공으로 식물원과 수목원 등의 정원과 가드닝숍, 가드닝카페, 화원 등의 가든센터와 관련하여 디자인, 조성, 관리, 유통 등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가든센터, 가든 디자이너, 상업적 정원을 창업 또는 경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 높은 초화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계열의 학생들은 졸업한 후 각 전공에 부합하는 진로를 갖게 되는데 스마트팜 전공과 원예 전공은 팜학농 및 LG계열사, 스마트팜 영농 창업, 스마트팜 구축업체, 스마트팜 경영체, 시설원의 건설업체, 영농 창업, 농식품 강화업 창업, 종자정명회사, 농자재회사, 농협, 농업바이오회사, 농업직 공무원, 골프 리조트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환경조경 전공은 팜학농 및 LG계열사, 조경시봉업체, 조경관리업체, 조경설계업체, 골프장 실물관리,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체, 실내조경회사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전공은 팜학농 및 LG계열사, 플라워숍이나 호텔 등의 플로리스트, 플라워코디네이터, 화해가공가, 플라워아카데미 강사, 화해 유통가, 웨딩 플로리스트, 파티플래너, 플라워 디자인 테라피스트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전공 역시 파만농 및 LG계열사, 정원, 식물원, 수목원 등의 가든업, 가든 디자이너, 가든센터, 가든닝숍, 가든잉카페, 화원 등의 종사자, 도시농업관리사, 가든 디자이너 등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암대학은 46년간 농업기술인재를 양성해온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대학입니다. 전국 전문대학 중 농업계 사립전문대학으로는 연암대학이 유일합니다. 약 18만 평 분호의 캠퍼스를 거대한 실장으로 조성하고 차세대농업기술센터 등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차세대농업기술선도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영농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